네 오늘도 이슈톡 이대일 이광수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광수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은 좀 더 핸섬해 보시는데. 그 셀트리오 오늘 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그동안에 사실은 뭐 내내 주가가 흘러내려서 투자하셨던 분들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요. 오늘 이제 어쨌든 총매가 된 거는 레큐로나 그죠. 기존에 이제 항체 치료제 그게 유럽에서 승인이 난 거죠. 네 맞습니다. 유럽이 이제 셀트리온이 개발한 레큐로나와 미국 제약사인 리제네론이 개발한 로나프레베 등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두 종을 이제 승인을 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에 이제 유럽의약품청을 통해서 승인이 발표가 됐는데요. 유럽 허가 절차가 다섯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중 네 번째 단계가 이제 약물 사용자 자문위원회라는 공고를 하는데 이게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자문위원회를 하는데 이게 이제 금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에 자문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자문에서 승인이 났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들은 이제 늦어도 뭐 특별한 이유 없이 이달 내에는 나오겠구나. 최종 승인이 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단 하루 만에 바로 이제 결과가 나와서 좀 이렇게 이례적이다. 좀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제부터 이제 셀트리온 레큐로나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유럽 국가 환자들에게 이제 레큐로나가 이제 공급이 될 수 있고요. 레큐로나의 적용 대상은 이제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만 18세 이상 성인 중에 보조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 없는 중증으로 전환될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공급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유럽에서 예상보다 그렇게 빨리 승인을 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유럽이 그만큼 급하다는 그런 반증일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아직 경고용 치료제는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고 나온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머크나 화이자에서 먹는 치료제죠. 먹는 치료제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대적으로 셀트리온이 또 그것 때문에 주가 좀 눌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아직 경고용 치료제는 나온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안정성 측면에서는 이 정맥 주사하는 레큐로나가 더 안전하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더 정맥 치료제가 이제 더 안전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그게 사실 시장가 주가에 반영은 되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유럽에서 레큐로나를 승인하고 나서 나온 내용을 보니까 설명서를 보니까 여기서 좀 안정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레큐로나 같은 경우에는 흔치 않은 거기서 표현을 언커먼이라고 썼었는데 이게 100명 중에 1명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흔치 않은 수준의 알러지만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만 얘기되어 있고 그 이외에 부작용은 거론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함께 승인을 받은 미국의 로나프레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희귀한 수준으로 안악필락시스 약간 이렇게 심각한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렘데시비르가 사실 제일 첫 번째 치료제잖아요. 이건 이제 거의 매우 일반적인 수준으로 이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사실 이제 유럽의약품청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실 레큐로나의 안정성이 부각되지 않았나 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머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반적인 수준의 설사나 구역질 두통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했고 뭐 흔치 않은 수준으로 구토나 발진 두드러기가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사실 이제 머크나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려하는 게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런 부작용 우려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레큐로나가 안전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많은 얘기를 했었지만 이제 유럽의약품청에서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확인을 해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안정성 때문에 이렇게 바로 승인하지 않았나 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뜨겁게 반영했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요. 그거 말고도 어쨌든 셀트리온이 이제 유럽에서는 승인이 났고 그럼 미국에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네 이미 뭐 FDA와 품목허가 신청 전 미팅을 하고 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저도 이제 좀 알아보니까 사실 연말 좀 되면 이제 서구권 국가들은 약간 휴가 시즌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늦으면 그럼 내년 초 이 정도로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글로벌 30여 개국 이미 유럽에서 승인을 받았으니까 다른 국가의 규제 당국으로도 이제 많이 이제 좀 승인이 날 것이다. 좀 이런 시장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허가 이후에 약간 국내 언론의 톤이나 약간 전문가들의 톤이 약간 달라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좀 레키로나의 부정적 기류가 많았고 지금도 물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는 안정성 측면에서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레키로나가 이제 뭐 머크나 화이자의 먹는 약이 나와도 병용으로 쓸 수 있다. 좀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좀 개인의 투심을 좀 자극한 것 아니냐. 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증권가 리포트를 좀 봤더니 아직까지 그래도 보수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SK 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레키로나의 실적을 추정치에서 아예 빼버린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지금 리포트가 아직 안 나온 상황이고 KTV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년에는 레키로나 실적이 더 줄어들 것이다. 내후년에도 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서 지금 증권가 전망은 좀 낮지만 그래도 일단 투심은 일단 유럽 승인 이후에 좀 돌아와서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입니다.